자 다리가 왜 보여 다리 너무 섹시해 지유야 지주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지 그렇게 앉아 지주야 다리 좀 가려 아 진짜 뭐야 얌전하게 앉아봐 됐다 안 보인다 아니 잠깐만 올려 올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수 여기 봐야지 네 됐어 이제 자 지수가 지주를 업어 지우를 업어 왜 업어 업고 사망한 상 한 바퀴 돌아 아 뭐 그런 했어? 됐어 이제 내려가자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녹화 끝 녹화 끝 나 한번만 SBS 녹화 끝 나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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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줄까 한번만 뭐해줄까 으흐흐흐 됐어 이제 내려와 끝 자기도 한번 입어야 되는데 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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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찍으라 그래 엄마가 찍어도 돼 에이 빠른 끝 하하 뭐니야 내신야 응 천원이야 십만원이다 천원이 십만원 잘 걸어 천원이야